저희 여관에 오신가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장 출발 전시관리인? 전시관리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속률이 안좋아 골랐을때 근데 바텐더보단 낫겠다 바텐더는 더 아니야 아 1등 가고싶다 나 6천점 찍니 목찍니 야 이 스타트 좋다 이거 내 토큰이 낫겠지? 아 웅덩이 굉장히 마렵네 내 토큰 사자 이것까지 살 필요 없으니까 얼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 무조건 이겼지 전시관리인 안지지 2뎀 좋아 일단 문안에 얼리지는 맙시다 좋아 좋아 이득뼈아 살았어 아 젓네 아 아 에반데 아 4뎀? 4살 맞았다 잘 싸웠어 오 와우 와우 좋아요 반사로봇 화강이 황금 만들고 요시 좋아요 아 피조물을 좀 더 쓰는게 나왔나? 아 잘 때렸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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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겼네 다행이야 와 질뻔했네 와우 진짜 오늘 전투 느낌 괜찮아 잘 싸워 만족스러워 솔직히 리블데어 리블데어 기계알 기계 덱으로 가자 그냥 용기병도 좋다 그래 리블데어의 화강 로봇 그러면은 폭탄 4개 날아가고 기계알까지 사면은 호환성 좋고 여기다가 도발 바르고 이득 보면은 괜찮아 느낌 좋은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렇게 원하는 카드들만 나오면은 괜찮지 와 근데 1등 6연승이네 아 이거 배치 바꿔야 되는데 호수압이 와 이게 안 죽어? 와 이걸 치네 아 아 사기초선 아 오케이 야 그래도 야 폭탄 로봇 타고 리블데어가 캐리했다 이거 역시 리블데어 역시 리븐이야 아 이걸 아 미쳤나봐 이걸 줘 아니 잘 싸우다가 아 이걸 지네 5뎀? 아 아 이거 배치만 바꿨어도 이거 이걸 여기다 놓고 복성도 좋네 강철사부 괜찮은데? 공간이 안되려나? 오오 안녕 모드로 사야지 나이스 도발 생긴다 이거 아직 몰라 히드라 사야되나? 뭐야 불안 샀네 오케이 내성공 그렇지 천보 2등 히드라 뭐 괜찮아 쏘쏘해 아 저거 잡네 지지마라 오케이 이겼네 그렇지 두마리 나오지 야 리븐 심지어 안 죽었어 이거 5데미지로 더 많네 행복전장이다 이거 14대 2판 좋아 근데 안룡무들 나갈 그 자리가 안되네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상대가 먼저 치고 화강로봇 가서 터지고 순서를 이렇게 할까 악마덱이면 히드라 없겠고 그냥 이렇게 배치하고 아 슈팅 역시 있네 슈팅 잡아라 잡아라 두 셋 푸 아악 멍청한 놈아 아 개못싸워 아 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이겼네 그렇지 아 살았다 10댐 이걸 못 죽였네 오우야 음 힐드 세다 아 상대 용족이네 슈팅하는 개는 없겠지 밀락길 수 있을 수 있고 업을 그냥 땡겼네 자신있나봐 지금 내가 1등인데 지금 나하고 붙는데 이렇게 배짱하는 거야 딱 돼 절대 약한 빌드 아니야 나 오 칼렉 샀구나 근데 슈팅은 없네 토그웨그 팔아야지 상대 어흐 바로 잘렸네 첨부 두번 그렇지 폭격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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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하다 무조건 이겼네 와 집행자 큰거 봐 15댐 1등 가겠는데 와 야 천몰은 천상의 몰으로 사야지 맞지 얼리는거 맞지 얼리는거 맞지 천보가 많으니까 내 덱에 무조건 이득 보지 이걸로 여기다가 독성 받으면 이제 게임 거의 끝날 것 같은데 1등 가자 6천점 가자 이 친구 기계대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오 뭐야 와 사부 사부로 많이 넣었네 너무 센데 못 이기겠는데 그렇지 에임바 한군데 3개 날라가는거 봐 아직 세다 상대가 아 이기기는 힘들겠는데 아 이거는 야 상대가 1등 하겠다 너무 잘 키웠어 아 빗송 까지 썼었구나 오른쪽을 잡아라 아니 아 5댐을 더 받네 아 정말 일부러 일어나 더미 유시 독성 나와라 다음 턴에 하자 응 다음 턴 더미니까 별로 안쓰겠지 폭탄 로봇은 더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꽤 한 한 성격하네 음 그걸 왜 그걸 지지 다행히 지진 않네 그렇지 그렇지 와 안죽었어 뭐야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빨리 생각해야 된다 아 이러면 이어 아 아 기록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대로 가자 이 판단 과연 과연 맞을 것인가 음 어렵군 나만 육성이네 내가 가장 유리해 업으로만 따지면 아 아 근데 체력이 너무 높아 애들이 미쳤나봐 이 정도면 거의 잡는 불가능한 데 이기기 와 귀신같이 아 나 진짜 아 멀룩만 짱네 멀룩을 아 개못사운다 진거 아니야 이거 죽은거 아니야 이거 3 6 와 오케이 기계알 그리고 더미 아하이 이거 괜히 샀나 어 빗송 이제와서 빗송을 쓴다 이거 이거 맞는 판단인가 이게 맞습니까 이거 아 버프가 안나왔네 버프 바르는 애 살려있는데 돌려 7 6 그래 빗송은 쓰는게 맞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아 국외사 두장 뭐야 아 미친놈인가 봐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와 근데 잘 싸웠어 이기나 이기나 아 억지로 진해 아니 독송이 아 독송이 왼쪽 쳤으면 됐는데 아니 말간잇을 못잡아 왜 아 아 아 아 이거 억지로 진다니까 이거 아 이걸 3등을 해 내가 잘만 싸웠어도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정말로 너무 아깝다 이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밥아저씨 훈소하는거야 아 슬프다 슬퍼 슬퍼